쯧 쯧 저기 위에 템 이게 제일 좋은거란 말이야 딱 봤을때 야 한번 가자 이거 갈 수 있어 이거 여기서 익스플로션 써 오케이 얘네들 다 이거 다 이거 피 그냥 개피 만들어버릴 수 있어 이걸 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궁수 올라와 궁수 궁수 올라와서 자 위에있는 얘를 딱 제거를 해주고 자 이러면서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가 딱 올라와서 그램님 마무리 됐어 자 이러면서 TT가 여기있는 템 파밍 스프린트 메일 스프린트 메일 오우 스프린트 메일 나왔네 자 스프린트 메일 좋아요 22 방어를 올려주는거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줘야되냐 브라이언 브라이언 괜찮구요 팜 자 스케일하머 스케일하머는 이거 내가 누구한테 주려고 했었잖아 그치 얘들아 이거 막 내가 막 팜한테 줘야된다고 그랬었잖아 그치 다음 턴에 내가 시작할때 준다고 했었구나 다음 턴에 내가 시작할때 준다고 했었구나 쓰읍 음 에온 브라이언 마시아 파모필리아 팜은 근데 이미 좋은거 끼고 있네요 아 스프린트는 지금 얼마 없다 스프린트는 이제 이제 나오는거구나 스프린트는 지금 얼마 안나왔어 걔 머리가 혼란하고 있어 미안해 여러분 방송을 좀 제대로 못해가지고 머리가 좀 터질거 같애 지금 템을 보다가 머리가 터질거 같애 도대체 누구한테 입혀야될지 모르겠어 스케일하머는 아닌거 같애 스케일하머는 팔아 오필리아한테 주자 자 마시아가 먹은거를 아니 티티가 먹은걸 여자친구 선물로 준다 됐어 닉메일 너무 꾸렸어 됐어 자 그럼 레오는 달려나갑니다 어그로 공식 어그로 프로텍션 걸어주고요 방금 소름돈을 망상을 했는데 나루토 만화도 끝나고 나루토 게임도 곧 고전이 될텐데 미리 고전테크 타시는건가요? 그게 무슨.. 그건 정말 망상이에요 어.. 그건 정말 망상인거 같습니다 잠깐만 아 이거 먹죠? 천사의 반지 천사의 반지 오 지력 플러스 15에 빛의 속성 플러스 10 자 이거는 누구한테 껴야 좋을까 자 이거는 빛 빛의 속성은 마시아 아니야? 아니고 팜이네 근데 팜은 뭐 이거 껴봤자 어차피 뭐 힐링밖에 더해? 잠깐만 빛의 속성이 지금 브라이언이었어? 아 세크리파이스 쓰읍 아냐아냐아냐 카린한테 껴주는게 좋을 것 같아 글쎄 지력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공격력이 올라가는건 아닌데 나 마시아 나는 거의 만화를 잘 안쓰거든 마법공격 잘 안쓰거든 아 근데 마시아 죽이내야겠다 마시아가 장비에 그 뭐야 마법공격이 안 붙었어 그래서 너무 약해 애가 애가 너무 약하긴 해 이것도 넓해보시지 개사기잼 개사기잼 브랜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또 한 칸 모자르죠? 자 죽일 수 있으니까 경험치자 갑시다 자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뭐야 야 뭐야 오 쟤가 저런 능력 있었어? 쟤가 저런 능력 있었단 말이야? 어스 재벌린 어스 재벌린 이거 잠깐만 이거 오늘 마시아 시간인데 마시아가 미친 미쳤네 이거 마시아 땅의 속성 이거 나왔어 야 야 이거 마시아 각인데 지금 라이프가 나온 템도 이거 마시아 지력 쪽인데 야 좋네 야 좋네 마시아 어 이거 마시아 마시아 재밌네 이거 또 좋아서 자 남은 경험치는 브라이언한테 줘야될 것 같은데 미친 브라이언이 브라이언 다리 휘어질 듯 요거 되냐? 치어링? 크으 또 한 칸이 모자르네 또 한 칸이 모자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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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겨검치 잡더래 뭐야 미스도 나와? 오케 왔다 왔어 왔어 야 이 미친 브라이언 체력이 40이나 달아버리네 회심의 브라이언 한번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건 히트 플레이드 각이야 자 마시아 받습니다 나이프에게 천사의 반지를 받습니다 2500원짜리네 미쳤어요 반지 개많아요 됐어 자 마시아 이제 빛의 속성 올라가고 막 장난아니게 쎄졌어요 좋습니다 지력이 150이 넘네 지력이 150이 나네 카린급인데 자 이제 브라이언 막타 간다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뵙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않아 잠깐 아직 나의 턴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나의 턴은 끝나지 않았어 그렇지 좋았어 터라 수고됐어요 다음 턴에 마시아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폭풍 마시아 갑니다 뭐야 건트인가? 뭐야 혹시 이 여자애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얘 바보 아니야 뭐 사천왕이 이래 뭔가 저 리안이 정체가 있나보다 뭔가 비밀이 있어 제가 이래 이래 이자 야야 이자 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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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누샤 같아 법사 같아 법사가 변태잖아 원래 거의 보면은 아 그 너를 팔아라 너로 적응했다 치티가 멘트가 좀 노재민이네 약간 20년 스타일이야 20년 전 스타일 뭐야 뭐야 마법사였어 아 항공장치가 있어 난てかわいいんだ 나니 나니 この人ってば もしかして ゾンビ さあ 怖がらないで 僕の愛を 좀비잼 あのー 諦めて 普通に買い物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 항마력 오진거지 あ 오케이 쇼핑이시기 9,325원이나 눈보라의 리안의 옷이네 자자자자자 반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반지들은 능력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자 무기들 좀 보자 아이스블레이드 잠깐만 엄청나게 좋은데 38에 물의 속성 15 레온이 지금 끼고 있는 클레이모어거든요 26짜리다 이거 사자 사야돼 됐어 그 다음에 명경지수의 주먹 날프가 지금 드래곤클로 끼고 있거든요 빛의 속성 플러스 10 이거 사야겠다 근데 이거는 되게 특이하다 이거보다 공격력이 더 높은데 왜 싸? 명경지수의 주먹이 드래곤클로보다 더 싸다? 왜 더 싼거지? 1600원인데 오류난거 아니야? 돈 얼마 빠지는 봐야겠다 오우 진짜 600원이었네 게이득 카린 알케미스트의 주... 지팡이 이거거든요 얼마 차이 안나는데 이거까지 굳이 사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자... 마시아가 아까 먹은게 어스 제벌린이었죠? 오케이 그레이브 허어어어어어어 브라이언 공격력 40 올려줘 미쳤어 끼고 있는 썬더스피어거든요 아 그렇게 차이는 안나네요 바람의 속성이 공격력을 영향을 주진 않을 거 아니야 크레이브를 일단 보류 팜은 더이상 살 필요없어 리아는 필요없어 쉐도우 보호 오피리아꺼 2100원 사주자 티티도 약간 이제 어택커로 좀 전향하는 느낌 좀 있긴 있는데 1900원이 나네 지금은 갓바를 좀 사는게 나을 것 같아 갓바를 지금은 레온 있나 있구요 브라이언 브레스트 아머 끼고 있네 하나는 사야돼 그러면 마시아 있구요 팜 팜 것도 사고 두개 사야되고 오피리아 이거 두개 사야돼 이제 돈 없어 치유의 꽃이 꽤 좋은 것 같아 모든 상태 회복된다 여섯개 마력 회복도 좀 좋아요 마력 회복은 뭐 거의 안 갖고 있었네요 두개밖에 못 사네 됐어 알차기 쇼핑했습니다 자 이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를 처음 봤나보네요 바다를 처음 봤나보네요 짠 하여기 쇼핑 하여기 쇼핑 하여기 쇼핑 도착 하여기 쇼핑 도착 하여기 쇼핑 하여기 쇼핑 갓으로 이런 안전까지 처리를 흔들지 하여기 쇼핑 지치 어? 어? 언데드? 새로운 종족인 것 같은데? 미니언니 하하 미니언니 미니언니 하하 미니언니 어디 나갔다 애들 개 천사 날개 카와이다 설마 스파이지 타는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누구한테 보고하러 가는 거 아니야? 뭔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리안이 당신들은 뭔데 저를 처음 보고 나쁜 사람이 있어도 했는데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막 그랬잖아 뭔가 수상해 뭐여 감각이 좋은데 어? 웰라 얘가 사천왕 중에 한 명이 아닌가 내가 추정했었는데 뭐야 뭐 다 일어났어 애들이 여보세요 나 방금 레온무기 사줬어요 이러지 마세요 여보세요 나 방금 레온무기 사줬다가 리안인가? 리안인가? 어? 스파이 맞네 어? 어? 뭐야? 야 뭐야? 쟤 쟤 마술사였어? 사천왕을 굴복시킬 수 있는 도대체 무슨 관계야 이게 스테이지 스테이지 16 제목이 안 나와요 저장을 해보면 나오겠죠 어둠속에 사는 사람 야 일단은 레온이 지금 너무나 뒤에 있어요 너무나 뒤에 있고 일단은 레온을 뒤쪽으로 빼야겠다 여기는 뭐 템이나 그런게 하나도 없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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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없어 일단은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리안은 어? 잠깐만 리안의 능력이 풀렸어 리안의 마력이 생겼어 스킬들이 갑자기 생겼어 이브라이 눈에서 붉은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받은 자는 꼼짝도 할 수 없게 된다 유옥 어? 매료도 있구요 나이트메어 적 한 마리를 잠들기에서 악몽의 세계로 끌고 간다 공격을 방어할 수 없게 된다 이거는 뭐 어차피 뭐 그냥 미스만 안 뜨면 되는 거니까 쓸데없는 거고 목표의 체력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든다 뱀파이어가 일부의 흡혁이라 불리는 자기 편의 체력을 받을 수도 있다 미친 자 그렇다면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리안은 현재 아이템 상황이 좋지 못해요 제가 하나도 투자를 안했거든요 나중에 떠난다 스포를 당했기 때문에 어 일단은 고기 방패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비하고 어 팔고 어 팔고 어 팜매를 누른다 팜을 눌렀네 됐어 자 좀 찌질하지만 일단은 레오는 후퇴합니다 자 그리고 리안은 센터 리안 센터 어 리안은 이쯤에서 센터 오케이 자 고기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리안이 이러면서 전원 전진 자 여기서는 일자진을 쓰는게 좋겠어요 일자진 하깃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깃진 잔인해도 어쩔 수 없어 날 욕해 이건 어쩔 수 없어 날 욕해 이건 어쩔 수 없어 날 욕해 이건 이건 어쩔 수 없어 자 한번 써보자 4 50 따라서 우와 야 마시아가 드디어 이제 사람 됐네 오케이 마시아가 여러분 드디어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날프에게 투자 오 많이 나네 이거는 무조건 레온을 고기 방패를 써야돼 레온이랑 리안을 고기 방패를 써야돼 안그러면 다 죽어 야야야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자 레온 여기로 그러면서 매직 실드를 아 이거 못 쳐주네 레온에게 레온에게 투자 레온에게 투자 티티가 지금 이게 프로텍션이 얘까지 가야돼 아 다행이다 됐어 됐어 이러면 가드까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자 이러면서 여기로 매치 마시아는 공격 안해 마시아 공격 안해 자 이쪽으로 오피니아가 오피니아가 아니다 힐을 못해주네 자 이러면서 여기로 내려와 주고요 라이프 스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워스 여기로 따라오는 도망가 멧냠이 크리스마스 신중 Out